강원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짐 모기가 확인돼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보다 약 5주 늦은 7월 셋째 주에 채집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짐 모기 한 마리가 채집됐다며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일본 뇌염 환자 7명 가운데 1명이 강원도에서 발생했으며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어린이일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.